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장세기 2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장세기 2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에 열면은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면은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는 기쁨의 동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 마음에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질비에 심겨져 있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동산입니다 아름다운 날씨가 있고 아름다운 소리 아름다운 색깔 아름다운 향기 또한 부드러운 바람과 따스함과 포근함이 곁들여져 있는 바로 기쁨의 동산입니다 또한 감사하게도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습니다 영혼 전부터 세세 무궁하도록 내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케 하는 그 생명나무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이 생명나무의 소중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또한 그 옆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즉 피즈몰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축복도 드리고 또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지 않도록 그 역할을 또한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도 이 마음 동산이 기쁨의 동산으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작하며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농부가 되어서 그 기쁨의 동산을 경작하고 군사가 되어서 축복의 동산으로 이끌어가는 지켜내는 그러한 기쁨 충만을 마음껏 누려라 그래서 이 마음 동산이 기쁨의 동산으로 오늘도 참으로 충만하게 누려줄 줄 믿습니다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경작하며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배자의 축복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뜻 이것이 바로 경작하며입니다 자문서 16장 32절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경작하며 원어적으로 레위 자손이 여와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강단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잘 다스려야만 됩니다 디모데우서 3장 17절도 잘 다스려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희미하게 붙잡거나 말씀을 놓칠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또 나 중심이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도 네가 나를 믿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평상시에 말씀을 희미하게 붙잡게 되면 내 또 형편에 맞게 말씀을 보태기도 하고 변질시키는 그런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영적 상태를 감지한 사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것을 이용합니다 결정적으로 쐐기로 왔습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유지되고 평강을 빼앗기지 않고 다스리게 됩니다 골로세 3장 15, 16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고 그리스의 말씀이 너의 속에 풍성히 구하게 하라 라고 경작하며에 대한 그 증거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히브리 4장 12절은 12절 말씀처럼 말씀이 우리의 모든 부분을 치유하게 됩니다 바로 올바른 경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이처럼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장세기 2장 15절 17절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서 더 이상 핑계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데아스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지키게 하시고 입니다 바로 전도자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신입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파수꾼이 되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우리가 지켜야 하면 될 것입니다 자문서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켜야 하는가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장세기 26절로 28절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신분과 권세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생육본선 충만정복 다스림이라는 그러한 문화명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것을 사단이 빼앗습니다 또한 어두운 것이 있습니다 장세기 1장 2절입니다 혼돈이요 흑암이요 공허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12가지 문제를 계속해서 심으려고 하는 이 사단의 괴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 창조 이전에 하나님을 대적한 보이지 않는 그 존재 에스겔 28장 2사의 14장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불이한 자 마음이 교만한 자 대적질하는 자 그래서 이 존재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고 죄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존재가 지금도 호시탐탐 이 에덴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말씀을 의심하고 말씀을 내 형편에 맞게 조장하고 버태고 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분리시켜서 염려를 몰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켜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 가운데 염려하면서 선택을 합니다 말씀으로 즉 언약 붙잡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 이 결정한 것을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계속되고 반복되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누적되면 마음이 더욱 혼돈스럽고 공허어지고 흑암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존재의 전략을 하나님은 미리 하시고 한 가지를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를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삶이 아무리 복잡 다단하지만 99가지가 다 가졌을지라도 한 가지 복음 하나 놓치면 죽는다 라고 단언하십니다 생명의 군원인 마음을 지속적으로 지키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미션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서 듣고 오고 붙잡게 됩니다 이 미션을 수행하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담대하게 하십니다 확신 가운데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41장 10절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미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강하게 우리에게 이 마음에 대해서 증거해 주십니다 이 마음을 지켜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의 경작과 지킴을 통해서 기쁨의 동산 에덴의 동산 기쁨의 공동체 응답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반드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도 생각하고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으면 불신하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면 반드시 살아나는 그런 응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반드시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북상하고 기도하고 전달할 때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경작이 역동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는 죄를 정결케 하시는 참 제사장이십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그림자가 내 마음을 잠식하고 장악하지 못하도록 지켜내는 믿음의 승부사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그리스도는 높은 곳에 계시는 지극히 그신 만앙의 왕이십니다 내 마음의 기쁨의 동산을 회복시키시고 그 에덴의 동산에 네 개의 강이 흘렀던 것처럼 풍부하고 차고 넘치는 그런 절대 응답이 오늘도 우리 언약의 여정 가운데 분명히 누려질 것입니다 이 네 강이 무엇입니까? 게시록 5장 12절은 능력이요 부요 지혜요 힘이요 존교 영광과 찬송이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치유의 강이요 구원의 강이요 풍요로운 강이요 은혜의 강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네 강의 그런 풍부함을 차고 넘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 게시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기 원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새벽재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꼭 이루시고 성취해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해서 기쁨의 동산 237나라 보고마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